레판토 해전 1571년 10월 7일 신성동맹 함대가 투르크 함대를 격파한 해전 지중해를 제압하고 있던 투르크가 베네치아령 키프로스 섬을 점령하자 베네치아는 이들이 서지중해 지역으로 더 이상 팽창해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교황청과 에스파냐와 동맹을 주도하였다. 1571년 10월 7일 교황 비오세는 돈호안대 아우스트리아가 지휘하는 베네치아 에스파냐와 교황청의 연합함대로 하여금 코린티만 레판토 앞바다의 알리파차가 지휘하는 투르크 함대를 공격하게 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투르크 해군 전사자는 2만 5천명 그리스도교 해군 전사자는 7천명이었다. 전투는 겔리선이 바다를 메운 육탄전으로 벌어졌으며 그리스도교 해군의 대형 범선 6척이 위력을 발휘하였다. 승전한 그리스도교 해군은 투르크 해군의 노예로서 노를 쳤던 그리스도교도 1만 5천명을 해방시켰다. 에스파냐의 무노 미겔데 세르반테스도 젊은 시절 이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였는데 뒤에 이 해전을 전해 없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해전을 전투르크 해군이